댓글을 켜달래 궁과 왕의 송 아 이 그림 뭐야 이거 어어 납치라겠어 공주 납치 마왕성 그림 너무 귀엽다 부셔지고 있는 마왕성 위로 가면 되나요? 또 보스 군바 삼형제 피하기죠? 빨리 끝나네요 열쇠? 열쇠 안주는구나 아 뭔데 구해 죽이시겠죠? 고렇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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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땡감바는 실제로는 온오프스위치를 쳐도 온오프스위치 원래 동작 안합니다 눈속임이에요 땡감바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끈질긴 놈 내가 확실히 죽여주려고 가마 변장했나봐 저건 생각 못했네 아 오른쪽만 보고 여기 갔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아 벌써 끝이네 이미 늦었다 새로운 망왕이 탄생했다 응 그래요? 뽀나리 세목? 설마? 벌써 뽀나리 세목 주는거는 좀 에반데 이미 습격당한 바밤바 마을 어어 어어 어 끝인가? 끝났네 마왕이 된다는 마병은 3일동안 방치해두면 뭐야 그립 오오오 허허허허 포상인가? 아이구 감사합니다 내 왕관이여 난이도 설정? 난이도 설정? 간봐요 허허허허 오 세상에 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어 이거 야 너 일로와 일로와 너 데려가자 넌 넌 좀 데려가야겠다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데? 오 잠깐만 선생님 이러면 간바 깨어난다 이거? 자 뭘 배송해야되죠? 왠지 데리고 가면은 뭔가 이 친구가 소중한 친구라서 뭔가 해줄 느낌이에요 터 미 널 에라 이씨 여기 있었네 하드 이지 이 딱강 이 딱강 쓰는거죠? 하드로 가자 아아아아 하드로 가면 저기 이렇게 더 나오는군요 어어 나이돌 잘못 골랐어 이거 들고 가는거다? 이거 들고 가는거다? 이 집도 들어가면 지금 아닌거죠? 그쵸? 아까 그 집이랑 맞는곳을 가야되는거에요 이거죠? 이 집? 이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요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레이트 잘했어요 어 잘했대 아니씨 왜 거기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이거 되잖아 선생님 이거 배달아니에요 배달아니야 이거 어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끝났네 이건 암살이죠 배달이 아니라 제작자가 의도한대로 하려면 저 딱강 무조건 딱강을 집어넣게 되는건데 이건 암살이네 끝났다 끝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 오늘 슈마메요 어제 쉬었기 때문에 뭐지 이거? 아 반반은 필요없고요 이거 뭐지? 아 혹시 이겁니까? 그럼그럼 칠리스님 하고싶은거 다해야죠 혹시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거 해야죠 아 이거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혹시? 뭐지? 이건 리셋도 안돼 아 볼링이 두번이니까 하긴 뭐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아 제발요 나 이거 처음에 쉽다고 그랬는데 스트라이크 제발 한번만 더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한번만 더주세요 스페어처리할거 참고로 저 볼링 되게 못치거든요 아 나 진짜 아 벌써 파이널이라고? 웃기지 마세요 14개나 남았는데 하 제발 14개나 남았는데 벌써? 하 하 18에서 16 19에서 21 그리고 여기는 22보다 많이 졌다 사기치면 안되겠죠?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패배자다 15 밑에다 나는 패배자다 트 ham 헁 아 정확했다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근데 저거 뒤에 가시 박아놔야되요 진짜 더 좋게 만들 autider ilever 히어부레 어오오오오오 oct toward 아니 근데 왜 벌써 파이널이야? 나 이거 진짜 좀 그래 불편해 이야 됐다 어떻게 아까랑 이렇게 실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잘못 먹었습니까 나 괜찮아 이건 됐어 이건 됐다 이거 됐다 이 말이야 오오오오오 오 땡감바 운수 좋은 땡감바의 날인가? 오오오 하하 아 운수 좋은 땡감바의 얘긴가봐 그러니까 땡감바는 집을 떠나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탐정에 빠질려고 했으나 갑자기 나라는 쿵쿵이 덕분에 쿵쿵이야 스프링 덕분에 무사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죠 오오오오 아 운수 좋은 땡감바 떨어질라고 해도 어림도 없이 그대로 그냥 돌려버리기 앞으로 빨리 가 물음표? 에? 왜 물음표야?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? 뭐 이런 거야?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? 뭐야? 잠깐만 이거 뭐예요? 아 디엔드 마지막 저거 에필로그 뭐 그런 거구나 이건 감사합니다 땡감바 쇼였습니다 이런 거 끝나는군요 OR 뭐지? OR 감바 러브 어 땡감바는 굿머드예요? 감바가 아니라 그리고 영어로 감바가 아니라 굿브렛이에요 굿브렛 감바는 오게티네 맵을 만들까 조만간 나도